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제 주변에 두 커플이 있는데요 지금 한 커플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난리가 났습니다 싸우면서 식탁을 엎어버리고 유리창문을 깨고 집을 나가느니 마느니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가끔 어디 영화나 소설에서나 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저한테 지금 SOS가 왔는데요 이 가족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일가족 모두가 전 생애를 하나님의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한순간에 이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반대에 부딪히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이 정말 이런 게 사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교제를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올바른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의 과정 중에 상처가 남고 또 때론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로 인해서 평생 원망과 상처가 남아서 그 이후에 모든 대인관계에서 만나는 그 만남들이 부작용과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많은 부부들이 올바른 결혼생활의 모범을 본 적이 없어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위태위태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있죠 여러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사랑 참된 행복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뭐 유치원 때부터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이성친구가 있어야 인기가 좋은 사람이고 또 이성친구가 없으면 뭔가 모자라거나 재미없는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어떤 좋아하는 감정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모나 겉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또는 가치관이 맞아서 좋아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내가 정상이고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죠 이성을 좋아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우리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TV와 영화에 이렇게 세뇌되어서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느낌이야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이젠 헤어질 때가 됐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착각 세 번째 내 선택이 옳았어라는 분명한 느낌이 있어야만 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야 네 번째,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해 나비가 날아가는 느낌?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 말이야 자, 여러분 여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감정이 곧 나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영화, 드라마 또 각종 대중매체들에서 암시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예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인정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네 감정에 충실해라 그러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대중매체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인간이 갖는 이 감정적인 사랑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결혼의 전제 조건은 오직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신분과 종교와 배경을 다 뛰어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감정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해요 그렇다면 결혼 전에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해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는 감정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감정적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심장이 쿵쿵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머리가 빙빙 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할 때 신체에 일어나는 여섯 가지 변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악의 도파민 자 혈악의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뭔가 여러분이 도박에 빠진 사람 봤습니까?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직장 다 버리죠? 가족 모두 내팽개치고 강원랜드에 가서 사는 사람들 많죠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동생분이 다 가족들을 버리고 자꾸 강원랜드 가서 거기서 찾아오고 그런 경우를 몇 번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카지노이면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시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고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자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중독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예전에 동양화 많이 그리셨죠 하룻밤 그림 몇 점에 그냥 집문서 땅문서 다 혼납하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할까요? 그걸 중독이라 그러죠 자 그럼 왜 중독이 될까요? 그 땄을 때 없는 그 쾌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꿈들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을 정말 홀딱 벗겨 먹으려고 꿈들이 다 짜고 처음에는 우리 정말 어수룩한 우리 아버님들을 동양화판에 끌어들여서 처음에는 다 따게 해줍니다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털어먹잖아요 여러분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 봤습니까? 이게 다 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맛을 찾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상대에 대한 열정과 정력이 솟아오르면서 마냥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 비슷한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사랑의 묘약 옥시토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들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몸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주죠 그러니까 인상이 피부톤이 환한 인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호르몬,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져 있는 옥시토신 참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한 실험에서 술에 취한 쥐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니까 이 쥐가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 신경장애를 극복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들이 남성에게 모성 본능을 느낀다 그러죠 자 그것도 이 옥시토신의 왕성한 분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면 참 남들이 보면 그 아이가 참 못생겼는데 아무리 누가 못생겼다고 그래도 내 아이는 예뻐 보이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런가? 옥시토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유를 할 때 그 모유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모유분비를 돕는 역할도 하는 게 옥시토신이고요 그리고 산모가 그 아이에게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지면 뭐가 나오는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테스테스토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잘 아시죠? 안타깝게도 박태환 선수가 도핑 심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다는 결과가 발표돼서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그게 뭐예요? 뭐 어떤 약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금지 약물로 규정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계 수영연맹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18개월간의 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는 여섯 개의 메달 모두를 박탈한다고 발표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공짜로 이 호르몬이 나와서 막 쏟아져 나와서 남녀 모두에게 정렬의 불길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혀가 꼬이는 노루아이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자 왜 혀가 꼬이는가? 여러분이 노래도 있죠 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그 노래 아시죠?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쿵쾅쿵쾅쿵쾅쿵쾅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막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막 말을 더듬게 되고 그리고 평소 이렇게 잘하던 일인데도 그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막 지켜보고 있으면 괜히 허둥지둥하고 막 책을 떨어뜨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노루아이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매력의 면역 유전자가 다섯 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아 누구 끌린다 그 사람에게 호감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끌린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자신과 다른 성향의 이성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면역 유전자가요 상대방의 땀냄새, 채취, 또 침을 통해서 내 몸의 유전자가 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나와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 신호를 내 면역 체계에서 내 유전자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그 자녀는 보다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나와 좀 반대인 사람들 내가 차분한 사람이면 좀 활달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고요 활달한 사람이면 차분한 사람에게 그렇게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우리 면역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둘 다 차분하거나 그럼 만나면 굉장히 조용하고 좀 뭐 생각은 잘 통하겠지만 좀 심심하겠죠 또 너무 둘 다 활달하면 그냥 막 너무 둘이 쏟아내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연애 때는 뭐 할만하지만 결혼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부족한 점을 한쪽이 채워주고 해야 되는데 둘이 같이 사고치거나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역 유전자 자체에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여러분 페르몬 향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유혹의 향기인데요 이 페르몬은 주로 곤충이나 동물들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강력한 향을 발산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의 성적 이끌림에도 작용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페르몬 향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향수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뭐 말만 들어봤는데요 아무튼 그 페르몬 향수는 이성의 후각을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페르몬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첫눈에 만나서 반했다라고 할 때 어떤 연구 결과에 하면 상대방에서 이 페르몬 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해서 끌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잠을 못 자고요 식욕을 잃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자매를 만났을 때요 제가 물론 첫눈에 딱 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매를 마음에 두었는데 자매는 반응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 앓게 되죠 말 그대로 제가 상사병에 걸려서 정말 한동안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에 네가 상사병에 걸릴 줄은 몰랐다면서 상사병 걸린 아들을 병간호를 해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아무튼 뭐 그때 식욕이 떨어지고 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요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이제 내적인 변화가 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매혹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로맨틱한 관계를 이제 만들게 되면요 평소와는 다른 감정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아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행복감에 도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오히려 탈진하듯이 기운이 그냥 쭉 빠져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술에 취하듯 사랑에도 취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사랑은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표현이에요 한 번은 이제 사랑에 빠진 학생들의 뇌는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쪽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아둔하고 굶뚜게 된다라고 해요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는 표현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뭐 되겠습니까 일이? 하루 종일 그저 내님 생각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또 적개심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성 때문에 친구 사이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동시에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야 이거 뭐 정말 견고하다고 생각한 그 우정 사이에도 그냥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내 연인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아플 때 통증이 심각할 때 마약 진통제를 맞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통증보다 마약의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강한 것이기 때문에 통증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 뇌 부위가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 통증을 차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그 기전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로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강박신경증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뇌몸의 생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상대방을 떠올린다거나 또 그 상대방이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하고 자꾸 단속하고 구속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잔소리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잘 안 맞으면 다툼으로 이어지고요 드디어 이제 힘겨운 밀당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우리의 뇌에 콩깍지를 씌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액시편은 사랑은 눈이 멀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것을 콩깍지가 씌웠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이성이 아무리 잘나고 예쁘다고 해도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에게만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왜 더 나은 이성이 안 보일까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면요 미친 사람의 뇌파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와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적으로 마취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랑에 빠져서 뇌가 마취돼 버린 적이 있었어요 비정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연애 때 쓴 편지들을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랑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을 접는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꺼져버리는 것인지 그걸 측정했어요 연구진이 이제 이성과 교제 중인 대학생 A그룹과 그리고 솔로인 B그룹 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약 500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라고 그래요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간순간 간격으로 바뀌는 60개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주 매력적인 남성과 여성의 사진들을 이렇게 탁탁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외모의 사이사이에 보통 정도의 외모의 남성과 여성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사이사이에는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도형들이 아주 짧은 순간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도형들을 이제 알아맞히도록 했어요 자 그랬는데 사랑에 빠진 A그룹은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냥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도형이 창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을 알아맞히는데 거의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근데 이 B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솔로인 B그룹은 밋밋한 그냥 얼굴 사진 뒤에 나타나는 그런 도형은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이성에 나타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도형은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성의 모습을 봤을 때 제정신이었던 이 솔로인 B그룹은 그냥 그 매력적인 이성에 신경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있는 자신의 짝에 몰두한 상태인 A그룹은 이 뇌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이성의 모습이 나타나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연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사가 변장하고 내려온 줄 알았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뇌는 우리가 태어난 직후부터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데요 단 한 번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맹목적인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정말 위험하죠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랑에 빠지면 뇌의 어떤 부분들이 오프되어 버린다는데 꺼져버린다고 하거든요 흔히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말 핑크빛처럼 아름답게만 보이고요 좋은지 나쁜지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감정과 또 생각에 관여하는 뇌의 네 군데의 부위가 모두 오프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뇌가 스타, 정지해 버립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돼버려요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광남, 광녀가 되는 것이죠 마취 상태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지의 역할은 우리 이마에 뇌의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 프런털 러브라고 하죠 이 전두엽인데요 여기는 이제 의지, 판단, 결정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정말 인간됨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후두엽 쪽은 이제 우리의 본능, 감성 뭐 그런 데고요 자 그런데 이 의지의 역할을 하는 이 전두엽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의지의 역할은 옳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힘이죠 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남녀들을 죄 속에 빠뜨리는 가장 성공적인 사단의 전략이 바로 사랑의 눈이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친숙해지면요 그들은 서로에게 열중해서 주의력을 온통 그곳에 빼앗기게 돼 버립니다 판단력은 흐려져서 어떤 충고나 어떤 지시도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된지 그걸 막론하고 그들 자신들이 택한 길을 고집하게 됩니다 어떤 전염병처럼 무슨 유행병처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들뜬 마음만이 그들에게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영원할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정말 진짜 사랑이란 열정이 지나가고 남는 것입니다 열정이 끝나고 남아있는 게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열정 때문에 결혼했다가 몇 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뇌에 콩깍지가 씌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와 가치관이 맞는지 신앙은 같은지 성격은 어떤지 결혼 생활에 충실할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요 또 치명적인 결점조차도 동정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다 감싸 안을 것만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랑의 감정이 식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권태가 올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살살 오해가 쌓이죠 그러면 또 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헤어졌을 때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깊은 스킨십을 경험했다면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남게 되죠 이 사랑의 감정이 또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인간 관계에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싹 터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또 그냥 일반 세상에서 만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같은 교회 같은 회사 같은 신앙 공동체 그런 데서 일들이 생겼다면 정말 서로 마주보면서 생활하기도 어렵게 되고요 또는 죄책감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거나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처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도 그 배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감정과 열정에 빠진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도 그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원칙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품고 대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은 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에요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하지만 감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왜 이런 구별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도무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내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바뀌어요 감기 하나 걸려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회 현상들에 따라서 바뀝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 한 편에도 내 감정은 바뀌고요 날씨에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우리 의지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서운함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불같이 솟구쳤다가 이내 사그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의지적인 행동은 실천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뇌의 의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문화가 부추기는 대로 사랑을 좋아하는 느낌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그러니까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 행동만을 진짜 백의 사랑으로 여기는 이 시대는 정말 이 기만당한 사회입니다 정말 기만당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다 하고 있어요 감정이 먼저 뜨거워진 뒤에야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랑을 오해하고 있고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 오히려 진실하고 지혜롭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기를 찾는 비결은요 사랑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인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정의할 때 애틋한 감정의 비중을 두면요 사랑의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러나 느낌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행동이라는 원칙을 세우면요 오히려 감정이 소산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의 생기를 찾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누군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랑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원칙인가? 그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치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사랑이고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곧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듯이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사랑의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까? 부모가 밉고 남편이 밉고 가족이 밉고 동료가 밉고 미워 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뜨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시도하도록 처음에는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저 사람, 저 인간, 정말 용서도 안 되고 저주하며 살 것 같은 그 인간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의 원칙을 실행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크리스천 여러분들 좀 잘 들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뜨거운 부흥집회 때 은혜 받았다면서 울고불고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똑같죠 여전히 세속적이고요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아니 은혜 받았는데?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부흥집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아니라 감정적인 흥분이죠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내가 왜 잃어버렸을까? 와 그 감격이 왜 식었을까? 아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또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드럼과 두두두두 각종 현란 안악기 뭐 그런 식으로 정말 감정을 최고조로 몰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에 맺힌 하늘 이 통성으로 불을 짓고 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은 후련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경험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분위기에 기분에 그저 잠시 황홀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은혜에 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은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전부 감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위기가 오면 다 날려 사라져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말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돈 보떠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따라 사는 삶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사람과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이거 해주니까 저거 해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섬기게 됩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정의를 뜨거운 감정, 뜨거운 정렬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임금이 만들어놓은 무서운 기만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원칙의 뿌리를 내린 사랑만큼 아론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우리가 죄를 벌이기로 작정했을 때가 언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새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동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원칙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원칙적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내와 연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 함께 같이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쓴 편지에는 늘 성경 말씀과 그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성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 아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절절한 마음이 편지에 있더라고요 그 한결같은 마음 그대로 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애정을 소멸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내는 어떻게 하면 저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저를 편히 쉬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랑의 원칙, 그 사랑 행동이 마음이 있으면 서로의 연약한 점을 보았을 때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극률이 여기고 배려하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칙에 따라 사랑하는 부부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결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굴복과 순종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야 됩니다 살다가 시련을 만나고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또 서로 오해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신실한 것입니다 사랑은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한 서약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edica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